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.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&E의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을 뺀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총 사용량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점유율 25.7%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. LG엔솔은 지난해 1분기에는 점유율 28.1%로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점유율을 27.5%로 늘린 중국의 CATL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. 이어 일본의 파나소닉이 3위를 차지했고 삼성 SDI와 SK온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.